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그 엊그저께 어저께죠 어저께 업로드한 영상에서 음 그 VFC 글록 45를 제가 구매를 했고 신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신품으로 구매를 했고 리뷰하는 과정에서 음 뭐 몇 가지 잘못된 부분도 있죠 일단 저는 제가 글록 45라고 해서 45 ACP 탄을 사용하는 줄 알았지만 그런 건 아니고 45번째로 만든 모델이라서 뭐 45라는 이름이 있다고 해요 19X 민수용 버전으로 나온 모델인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일단 어저께 제가 계속 불만이었던 게 슬라이드 분리할 때 이 트리거를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이 양쪽 레버를 당기고 밀어줘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구조상의 문제인지 아닌지는 제가 어저께 밤늦게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열심히 작문을 해서 VFC에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지 근데 답변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답변은 못 받았고 핵힘적인 다른 부분은 바로 이 범퍼입니다 이 범퍼 이 범퍼고 썸네일에 띄워 두듯이 이렇게 슬라이더와 슬라이더 리턴 스프링 리턴 스프링과 슬라이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체결하는 부위에서 이 위에 이 앞부분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 범퍼를 장착함으로써 이게 리턴 스프링의 강도가 조금 더 세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범퍼인데 제가 구입한 이 VFC 글록 45 젠파이 45 같은 경우 이 범퍼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댓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원래 이 범퍼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걸 그래서 한번 다시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범퍼 들어갈 자리가 17과 동일하게 그 범퍼 홈이 딱 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히 제가 갖고 있는 글록 17의 이 범퍼를 빼서 이 글록 45 자리에다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넣어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이것도 안 빠져 이런 식으로 범퍼를 범퍼 홈이 파져 있어요 이 안에 보면 범퍼 홈이 파져 있는데 이거를 넣고 범퍼를 체결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범퍼가 정상적으로 잘 들어갑니다 잘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체결도 잘 되고 동일한 가스를 사용을 해서 격발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슬라이드가 슬라이드 리턴 스프링 강도가 조금 더 세지기 때문에 요만큼이지만 갔다가 빨리 오는 요런 좀 좋은 증상이 생기더라고요 좋은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근데 그래서 당연히 댓글에 보면은 국내 수입한 수입사에서 이거를 빠뜨리고 수입했다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수입사가 이걸 빠뜨리고 제조사에서 다 제조공정의 구조상 설계에 다 포함이 된 건데 이걸 빠뜨리고 수입을 했을 이유는 없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수입사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그 수입사 홈페이지 가서 공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봤습니다 근데 사이트에 공지사항에는 요거 관련된 언급도 없었고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은 지금 품절 상태인데 상세 페이지에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트에서 사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지만 아무튼 수입사는 한 군데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입했는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박스에 그렇게 라벨이 찍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댓글을 이렇게 또 달아주신 분들이 그 댓글에 댓글을 막 달아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범퍼가 있었다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범퍼가 없어서 사이트에 얘기를 했더니 해당 업체에 얘기를 했더니 주더라 추가로 제공을 해줬더라 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제가 이렇게 한번 올려 볼 것 같아서 저와 같이 VFC 글록 45 신형 모델을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범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쓰시는 분들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원래 구조상에 있어야 될 부품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 그거를 이렇게 저기 뭐 어차피 신청하는 사람들 그거를 인지를 하고 이거 없는데 왜 안 주시나요 했을 때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아예 전부 다 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인지를 해가지고 해당 업체에다가 제가 구매처에 얘기를 하면 범퍼를 준다고 하니까 뭐 다행이긴 합니다 저도 일단은 그쪽 제가 구매했던 곳 그 샵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자기도 확인을 해서 주시겠다라고 그 샵 사장님도 얘기를 했고요 했는데 아 그 좀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이거 이 범퍼를 장착을 하고 이 슬라이더가 분리가 이렇게 슬라이더가 트리거를 안 당기고 분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순간 생각이 번쩍 나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 지금 범퍼를 장착한 글록 45인데 이거를 양쪽에 힘 있게 땡겨서 이렇게 해보면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다시 걸려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리거를 지금처럼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트리거를 당긴 상태에서 손을 놓지 않고 분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 추측을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 제 생각에 트리거를 당기면 이 뒤에 벨브락이 기존에 이 정도 당기면 이 정도잖아요 근데 트리거를 장전한 상태에서 당기면 이런 식으로 좀 더 내려갑니다 이게 걸리지 않을까라는 추측 아닌 추측인데 아무튼 뭐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짧게 이렇게 제작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제로 진짜 실제 있어야 되는 부품이 없는 것은 아마 좀 문제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서 빨리 부품이 오면은 받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기면은 조금 좀 씁쓸한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무리 인사 없이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분이 안 좋네요 그러면 저기 네 많이là는 심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하다 움츠로는 그래도 자기가 됨 그래서 한 번에 이게 뭔지 알아서 이렇게 말하는 게 감사합니다.